이재은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가운데 정면승부할 만한 경제 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정면승부 경제 정승경 시간인데요. 경제 이슈로 정면승부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면승부해 볼 첫 번째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 개정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부세 또 금투세법. 지금 예산안 앞에서도 다뤘지만 예산안과 함께 또 이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부동산 주식에 관한 세금 변화니까 그동안 여야 간 입장 차도 참 첨예하게 부딪혔고요. 여론도 감로늘박이 상당히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 내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여야 어떻게 입장이 갈렸죠?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종부세만 보면 상당히 논란이 거듭돼 왔잖아요. 일단은 올해 지금 부과된 종부세 같은 경우 앞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자 이런 안을 내놨었는데 여야 이견이 커서 결국 무산이 됐죠. 그 이후에 정부 여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골짜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게 있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폐지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먼저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는 현재는 6억 원인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11억 원이고요. 정부 여당은 이거를 기본공제 금액 9억 원으로 높이자라는 게 있고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높이자 이런 세제 개편안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최근 건은 모든 주택을 더해서 그러면 공시가격 11억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 주자라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가 된 게 11억 원이 넘는 순간 세액이 확 늘어나는 문턱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면서 사실 접었고요. 또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을 놓고도 정부 여당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게 부자감세다라고 해서 존속을 주장했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이 갈리는 건 당연한데 합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앞서 큰 틀에서 합의가 돼가고 있다는 게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안. 또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 여당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모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문제인데요. 다주택자. 네. 정부 여당안대로 이거를 완전 폐지하자라는 게 정부 여당안인데 민주당은 일단은 지금 가닥이 잡아지는 건 중과세율을 유지는 하자. 하지만 세율을 일부 낮춰서 세부자원을 좀 덜자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 지금 2주택자까지는 중과하지 말고 기본세율 적용하자라고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만 이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세율을 조정하자는 건데 이 세율 조정안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매듭은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게 종부세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적 의사결정의 한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또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당초 종부세라는 게 고가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부유세인데 올해 부과된 걸 보면 집 가진 사람의 8%가 낸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취지와 목적이 훼손됐다 이런 논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시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또 여야 모두 양쪽에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서 좀 우왕좌왕한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연말 벼랑 끝까지 와서야 임시 반편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내는 것도 힘든데 언제 어떻게 계속 바뀔지 모른다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 정책 그리고 세율 세법 아주 복잡하거든요. 어쨌든 종부세 1주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완화가 되는데 다주책자에 대해서 중과세율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이제 금투세하고 법인세인데요. 일단 법인세부터 보면 정부 여당이 이제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추자라는 개정안을 냈는데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또 시행 2년 유예하자. 그리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자 이런 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투세의 경우는 2년 유예하여 수용하겠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를 하자. 또 반대를 하는 게 대주주 기준 상향의 경우에는 이게 초보자 감세다. 그래서 이건 철회해라라는 게 지금 민주당 안이고요.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이게 기재의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했고요.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지금 안이 또 나오는 게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좀 조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오긴 했는데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주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요즘 증시 많이 부진하죠? 네. 코스피의 경우는 이달 들어서 계속 하락세거든요. 이번 주에 24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오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의 연속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째 부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보통 연말에 산타랠리라고 해서 좀 주식시장이 좀 화랑세를 좀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역대 12월 증시를 보면 이게 확률적으로 많이 오른다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산타랠리라는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아시겠지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 때 굴뚝 타고 내려서 선물 몰래 놓고 가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12월 24일 25일 2분날 당일날 전후로 해서 지수가 많이 오르고 이게 마치 성탄절 선물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산타랠리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산타랠리가 왜 일어나나 이런 걸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한데 미국만의 어떤 소비적인 특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보통 소비가 지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인들이 연말에 소비를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이게 대규모 세일 행사잖아요. 이게 연말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소비가 확 늘어나니까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투심에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앵커께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연말 연초되면 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뭔가 좀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는 갖고 있죠. 이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수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특히 이렇게 부진한 이유 짧게 설명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가요? 그렇죠. 지금 산타랠리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기댄 이유가 역시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여기 반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금리 인상을 더해야 될 수도 있겠어라고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이게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 주식 시장의 경우도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된 게 우리한테는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게 오히려 악재하고요? 아시아에 투자한 자금들이 우리 증시에 있다가 우리 증시를 떠나서 중앙권 증시를 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이런 게 더 오히려 악재가 됐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